안녕하세요. EBS 포스 영어 독해 유형편 2 15강 단어 및 독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어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자 번역이죠. 네 그 다음이요. 목표죠. 이유죠. 번역 실수 일어나다 발생하다. 복잡한 특징 due to는 뭐뭐때문입니다. due to 뭐뭐때문 excellent 아무리 훌륭한 사전 excellent 훌륭한 complete complete 완벽한 knowledge knowledge 지식이죠.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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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ion 기계 번역이죠. translation translation in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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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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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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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 되고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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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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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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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от us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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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모에도 불구하고 몸모에도 불구하고 노력 몸모를 몸모라고 여기다 연주하다 도전 어려움 자 해석해 봅시다 언어 번역은 컴퓨터 과학의 초기 목표였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there is 있다 갈 먼 길이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 컴퓨터 과학은 항상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번역은 번역 계란은 일어난다 때문에 뭐 때문에 복잡한 특징 때문에 컴퓨터에 또 언어에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심지어 훌륭한 사전을 가지고서도 또 완벽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서도 뭐에 대한 두 언어에 대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사전을 가지고도 기계 번역은 정정 부정확하다 정확하지 못하다 문장의 의미는 정정 그 단어 속에 완벽하게 포함되지는 않는다 어떤 것이 그 밖에 어떤 것이 있다 문맥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것이 있다 화자 말하는 사람과 청자 듣는 사람 또는 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언어에 가지고 와야 할 적용해야 할 언어에 적용해야 할 문맥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다 문맥이 없으면 문맥이 없으면 정확한 컴퓨터 번역은 종종 불가능하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 행해진 노력 지난 수년간 행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컴퓨터 번역은 여전히 생각되어진다 어려운 일로 챌린지 어려운 일로 왜냐하면 컴퓨터는 완전히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단어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불행한이죠 불행한 또 요구하다 require require 도움이죠 도움 assistance assistance 증가시키다 increase increase 기회 chance chance 얻다 obtain obtain 다정한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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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d crowd 심장 발작 heart heart attack attack ambu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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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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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stander bystander faceless faceless 알 수 없는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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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의 실용적인 기능의 simi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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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비슷하게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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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하여 매기체로 copy copy 복사하다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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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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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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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대답하다 응답하다 individually individually 자 개인적인 ask for 요구하다 요청하다 입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만큼 불행하다면 그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수동태지만 능동태라는게 좋습니다 자 이시 도움을 꼭 도움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얻기 위한 당신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다정한 얼굴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좀 친근한 얼굴을 다정한 군중 속에서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그와 그녀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 십니다 다정한 얼굴을 찾아가지고 아마 말하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심장 마비 증세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앰뷸런스를 가능한 빨리 부를 필요가 부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누구를 뭘로 바꾼 다구요 군중 속에서 군중 속에서 얼굴 없는 사람 인 방관 자를 방관 자 옆에 서있던 사람 지나가는 사람 행위를 방관 자를 군중 속에서 얼굴 없는 어떤 방관 자를 완벽 하게 기능 하는 휴먼빙 사람 으로 바꿔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으로 바꿔버리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게 노력할 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핸드가 도움 입니다 도움을 주게 하려고 할 때 뭘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카피 복사하지 마십시오 복사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모든 그룹에게 보내는데 메시지를 복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알 때 뭐 할 때 이메일이 이메일이 보내졌다는 것을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졌다는 복사를 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 때 모든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시 뭘까요 이시 to respond 입니다 응답 하는 것은 대답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해도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당신들을 도 당신을 돕도록 하게 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돕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신은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도움을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